피죽도 못 얻어먹은 엄마 뱅키로가 그럽니까 지금 아빠 그러니까 대주님 기주님 사주 이렇게 받아 드니까 어 가장 먼저 본인한테 해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요 대주님 지방 가중 자체가 칠성줄이 엄청나게 강해요 어디 가서 목걸이를 이렇게 점을 보거나 이렇게 해보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신줄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마보다 아빠 지방 가중 자체가 조금 신줄이 엄청나게 좀 세요 그러니까 윗대에서 빌었던 그런 출력이 있다 보니까 자손들이 가다 멈추다 가다 멈추다 할 수 있고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학업에 매진을 하더라도 조금은 미진해요 숲이 만약에 100점 만점에 90점이 나와야 된다 하면 90점을 맞을 수 있는 머리를 가졌으나 조금 계속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조상의 바람 신 바람 이런 것들이 불면서 본인이 올라가야 할 곳을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왜 이렇게 점집을 들어오냐면 대주는 보통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우에 보면 점을 많이 안 본다입니까 그러니까 안 땅에서 어쨌든 안에서 내 기주가 안에서 보통 많이 빌고 그렇게 한다입니까 그만큼 본인이 많이 빌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신줄이 강하지만 우리 아빠 집안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약해요 약한데 하늘과 땅의 조화를 조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야 그러면 그 기운들을 많이 빌어가세요라고 그렇게 점집에 들어서면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요 그만큼 엄마 집안은 많이 빌어가셔야 돼요 내년자로 이번 연도는 내가 삼재의 중간 삼재이기는 한데 내년이 내가 아홉 수에 삼재 나가는 삼재인 거야 그래서 내 기운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다 그런다 할머니가 그래서 지금도 삼재가 들어오기 전부터 작년 말고 재작년부터 엄마가 기운 자체가 많이 딸려와 힘도 딸려라 내 체력도 딸려라 마음도 처져라 그래서 엄마가 아홉 수전을 엄청 곱게 나셔야 돼요 아빠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아빠는 겨우 겨우 견뎌서 이번 연도 잘 넘기고 나면 내년에 옮기는 괜찮거든 근데 아빠보다 엄마가 걱정이야 나는 엄마가 어째어째 쓰러질까 봐 많이 지쳐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빠 사주 아들 사주 내가 봤을 땐 자식 때문에 들어섰기는 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걱정이 돼서 들어섰지만 나는 엄마가 더 걱정이야 본인부터 살아야 내 가족들을 케어할 거 아닌가 그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윗돌 빼서 아랫돌 공고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공고는 형국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붙이는 거야 혼자서 아둥바둥 그런데 내 대주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저만큼 노력하는 그런 그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케어해 주거나 옆에서 보듬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본인 살기 바쁜 거야 그냥 좀 그래 그래서 좀 우리 할머니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만놈 새끼라 할 정도로 어째저래 관심이 없노 집에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가사는데 그래도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지 이런 그게 좀 마음이 아파 엄마를 보고 있으면 애탈지탈 하지 마세요 자손은 자손대로 잘 갈 수 있어요 조금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아들이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항상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방 가중 자체가 이 한지구 원졌던 게 나라의 이름을 녹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방인데 그걸 이렇게 연결해 오지 못했다 그러거든 아빠도 어째 보면은 나랏밥을 먹고 좀 바르게 이렇게 가야 되고 딱 틀 안에 있다 보니까 답답한 그 성격만 가졌지 내 직업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 자손이 나랏밥을 먹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형국 자체가 얘 자체가 조금은 조상이 감고 있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자꾸 막 돌림돌이 된다 그러죠 한 번은 조금 잠을 재우고 가시는 것 또한 괜찮고요 많이 빌어 가셔야 돼요 엄마가 자손들을 위해서 누가 빌습니까 할매 할매들이 어쨌든 내 자손들 잘 되라고 빌어온 공덕이 있는 만큼 엄마가 많이 빌어야 내 자손들한테 갑니다 돈 열심히 버세요 이게 아니고 엄마가 많이 빌어야 돼요 많이 빌어 가셔야 되니까 무조건 무조건 나는 그 길이 막 맞는 맞기는 맞아요 틀에 박혀 있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경찰 공무원을 하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군인, 경찰 뭐 이렇게 나라의 농록을 먹어야 되는데 공무원 준비를 하면 거기에서 활동적인 걸 해야 돼요 딱 사무직으로 앉아서는 못합니다 얘가 깎깎이 나고 역만살이 좀 껴있다 보니까 밖으로 자꾸 형사, 수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근집보다는 외근하는 그런 식으로 가셨으면 하고 딸은 지하라서 잘 살아요 리더십이 강해서 우두머리를 해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손은 엄마가 자식 농사는 솔직히 잘지 않았어요 나름 엄마가 지금 복을 못 누리고 사니까 내 자손들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엄마가 미친듯이 비는 거예요 내 무릎이, 도가니가 나갈 때까지 열심히,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빌어야 된다 돈도 돈이지만 엄마 조상이 적금 들어놓은 거 하늘에 적금 들어놓은 거 다 먹어라 울지 말고 네, 그러겠습니다 답답한 건 뭔가 자꾸만 안 풀려나가서 답답한 거거든 엄마 근데 요즘 경기가 경기인 만큼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요 아빠의 운기 자체가 내년부터는 조금 튀어요 자기 생일자가 뭐 춘삼월이잖아 그 3월이 지나고 나면 그나마 내가 한숨 돌리는 격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엄마가 엄마 형국이 조금 힘들고 버티기 힘들더라 하더라도 아빠가 온기가 틀리면서 주거니 받거니가 되거든요 이렇게 가서 좀 제가 이달 말까지만 하고 일을 좀 손을 놓을까 해요 건강이 자꾸 악화가 돼요 네, 그래서 좀 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쉬어도 경전적인 거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엄마가 쉰다고 하고 집에 앉아 있어도 또 멋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장 걱정을 엄청 많이 해 이렇게 저렇게 어? 안에 앉아가지고 그잖아 안 해도 될 걱정을 혼자서 하고 마음 졸이고 있고 타고났나 봐요 그게 타고났어요 참 타고났어요 타고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내 자손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철저하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은 조금 쉬셔도 돼요 쉬셔도 되고 아빠한테 조금 맡기세요 내년에 온기 자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트이면서 내후년부터는 조금 온기가 훅한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 온기를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빌어 가셔야 돼요 엄마가 엄마는 다른 거 없어요 삶제 꼭 풀어내세요 건강이 조금 적신호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하고 가셔라 엄마가 뭐 자손들 다 키워놓고 내 남편 잘 케어하면 뭐해 그잖아 엄마 없으면 그만이다 엄마 세상 떠나고 싶지 않으면 엄마 건강 관리를 해서라도 내년은 조금 쉬셔야 돼요 한 템포 쉬어야 돼요 엄마도 너무 달려왔어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쉬어야 될 거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쉬어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쉬세요 딱 딱 나를 위해서 조금 쉬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엄마 죽는다 진짜로 뭐 가족들한테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엄마부터 살아라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잊지 마세요 삼재 꼭 풀어내시고 아빠 하는 일 그리고 또 여기는 무조건 조상 바람 잠 재워 가야 돼요 이 집안은 알겠죠 조상이 얘 그들을 감고 있기 때문에 조상이 무조건 돕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상한테만 내가 제사가 됐든 뭐 조상 천도가 됐든 이런 식으로 좀 잘 풀어내면 이 아이는 조금 장성할 수 있고 조금 이름 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졌거든 양가가 다 친 가든 왜 가든 신 줄이 있다 보니까 뭔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러시니까 아시겠죠 이제 울고 싶으면 좀 울고 그렇게 해요 너무 너무 끌어안고 산다고 있잖아 엄마 이게 다 풀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뭔가 어디에 뭐 물구리라도 들어갔고 내가 어디 초발원 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의논공론을 하고 가고 거기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집이라는 게 꼭 뭐 구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되거든 내가 어디 가서 내 이야기를 하겠노 그잖아 펑펑 울면서 누구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어디고 그러니까 신에게 엎드리고 조상은 둘째치고 신에게 많이 엎드려 가셔야 돼 알겠죠 네 우리 아들은 그 지금 이제 2학년이 이제 마지막 이제 2월달에 졸업하고 나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거든요 지방에서 그냥 자기는 공부를 거기에 이제 방을 제가 얻어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말씀하세요 네 공부를 방을 얻어줘서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그냥 거기서 지방에서 네 경상도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제 온라인 공부로 네 엄마 집으로 올라오게 되면 얘가 깝깝쯤 느껴요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와요 안 온대요 저보고 깝깝해요 얘가 깝깝해서 미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냥 좀 내비두는 게 맞아요 한 몇 년 정도 저는 얘 아들한테 3년을 기한을 줬는데 그 안에 어떤 해결점이 날까요 내년부터 얘한테는 운기가 좋거든요 운기가 조금 좋게 올라와요 준비하는 거 마무리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3년 한짝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금방 전에 다 얘기했듯이 앞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얘를 위해서 많이 빌어야 돼요 장남자손을 위해서 딸은 딸대로 놔두면 지 알아서 먹고 살아요 혼자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아가 딸이에요 근데 아들은 내가 어쨌든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거는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도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얘는 얘대로의 자유분방 하나인데 자꾸 엄마가 뭔가 자꾸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를테도 못해요 간섭을 무서워서 당연하지 요새 아니에요 엄마 근데 얘도 얘 나름대로 마음이 여려 메이컵학과인데 그런 쪽은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건 딸이고 애 딸이 애 딸이 그런 쪽은 소질이 있더라 마음이 여려요 딸도 걔도 뭔가 해 먹을 수 있는 게 딸이니까 가족을 다 봐줄 수는 없어 딸은 뭔가 해 먹어도 해 먹을 거니까 지 알아서 놔두면 되고요 아들만 케어를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삐딱선 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빌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파이팅 하세요 눈물을 거두시고 그리고 부장님 물어본 김에 제가 지금 여기 아파트를 하나 지금 이제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매매? 매매가 아니고 분양이거든요 분양 받을 거? 네, 분양인데 그 받은 게 원활하게 진행이 마무리가 될지 조금 시끌시끌할 수도 있거든요 좀 시끄럽다 조금 시끄러워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왜 엄마를 싫어하냐면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우니까 뭔가 글자, 숫자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더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게 들어오거든 뭔지 모르겠는데 계약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 글자 이 글자 하나에 뭔가 바뀌어서 내가 손해보는 형국이야 어? 그러니까 뭔가 확인을 제대로 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엄마 이 정신으로 뭔가 계약서를 볼 때 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인을 해버리면 손해본대 어? 그러니까 확인을 조금 잘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네, 이상